필리핀 가자 한결이 너 진짜 한국 가기 싫어 필리핀 뭐가 좋은데 필리핀! 난 필리핀 돌려주고 똑바로 말해봐 똑바로 필리핀 선생님 돌려주고 또 자기야 내일 자기 생긴게 한결이 어젯밤에 많이 오겠다던데 왠자 또 뭐 뭐 때문에 타솔이는 뭐 때문에 가게 뭐 어디서 어 타솔아 타솔이 말해봐 한국가면 너네들 이제 맛있는 밥도 마음껏 먹고 배에 비싸 많이 썼단 말이야 진짜 닷소리는 한국 가고 싶지야 닷소리는 한국 가고 싶잖아 맞지야 닷소리도 우라 닷소리 진짜 닷소리 닷소리 닷소리